안녕하세요 채널의 기상캐스터 조연산입니다. 오늘은 이 눈매를 조금 더 그윽하면서 블링블링하게 하는 화장법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. 가장 먼저 필요한 화장품은 골든브라운의 크림 섀도우입니다. 크림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살살 펴바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골드 색깔의 이 섀도우를 덧발라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펄 베이지 크림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주겠습니다. 이 손가락으로 조금은 진하게 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눈치지만 않게 진하게 발라주시면 도톰하니 화사함을 돋볼게 할 수 있습니다. 어떤가요? 그윽하고 블링블링한 눈매가 보이시나요?